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기술침해 손해액산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액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합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산정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산정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형 장관은 작년 국정과제 일환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